미친 거 같아 진짜 미친 레고가 나온다니까 그 10년 전에 레고 반지의 제왕을 사던 꾸삐가 돌아왔어 반지 제출시만으로 미칠 거 같아 지금 11시에 엠바고가 풀려서 얘들아 6100피스니까 한 70에서 75만 원 하지 않겠냐? 이거 사서 리뷰는 무조건 해야지 이거 안 하면은 꾸삐가 아니다 홍인 누나한테도 말을 했어 여보 이건 내가 사야 된다고 내 레고 역사를 같이 함께 했던 그 레고라고 이거 옛날에 나도 친한 형이랑 레고 창작품 만들었었단 말이야 얘들아 10시 59분이자 레고 공헌 다들 들어가보자 레고 공헌 세로고층 갈겨보자 야 떴다 야 형이 말했지 11시에 뜬다고 이거 골룸 무리캐지주인데 이건 별로인 거 같아 나는 뭐냐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야 봐봐 얘들아 미쳤지 내가 이거 이미지 딱 보고 나서 와 지려버렸다 옛날에 12년도에 반지의 제왕부터 13년 호빗 제품까지 내 모든 그게 올라오더라 와 잠실 뛰어간다 학교 째고 학교 째고는 가지마 그 정도는 아니니까 타이타닉급의 그 감동은 아닌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치자 우리 64만 9천 9백원이네 야 아까 75만원 예상했지 내가 얘들아 개혜자네 가격 야 65만원 보고 지금 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참 야 65만원이 혜자가 됐냐 언제부터 미니피겨 15개 들어있어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여기 동상은 카운팅을 안 하더라 동상 4개 있거든 여기 엘프 동상 4개 이것까지 카운팅하면 미니피규어는 19개 들어있다 박스부터 한번 봐보자 일단 색감부터 미쳤어 딱 보면은 샌드그린 회색 저 뭐야 저 누가 누가색 전문용어 쓰지 말자 우리 그리고 흰색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 밥을 한 달 두 달 굶더라도 이거는 사야 된다 그 말이야 박스 크기가 내가 봤을 때 에펠탑급은 아닌데 한 칸모우급은 되는 것 같아 영상으로 한번 봐보자 디오라마를 우리가 65만원을 주고 살 수 있는 날이 왔어 얘들아 결국에는 옛날에는 레고 오래된 성이나 막 그런 것 밖에 못 샀잖아 이제 디오라마를 돈 주고 사는 날이 왔다 드디어 이런 날을 기다려왔어 건물이 6개로 나눠지거든 이게 움직이기 편하게 일단 이거 메인동이야 메인동 이 위쪽에 이 쇠창살 요렇게 이제 느낌 딱 알지 다들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풀이나 땅 요 요 바위 지형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있어 지형도 그냥 이렇게 세로로 쌓는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막 쌓아보라 막 막 신기한 레고 조립기법 써가지고 가로로 막 쌓은다니까 그리고 내가 제일 놀랬던게 여기 원탁의자 여기서 절대반지 반지원정대가 결성이 되잖아 근데 이 의자가 얘들아 봐봐 아이스크림 막대기 의자야 거기다가 팔걸이는 소세지 엘프들의 그 대통령이라고 하지 엘론드 엘프가 앉는 의자는 에메랄드 색으로 저렇게 짜라란 하고 있어 가운데 테이블은 탄색이야 여 위에다가 절대반지 하나 올려주면은 게임 오바지 파리 레스토랑에서 반지 뽑아서 써도 돼 프로포즈 반지 쓰지 말고 여기다 그냥 반지원정대 절대반지 가다 꽂아도 돼 그 반지 부리기 겁나 비싸거든 천원에서 천오백원씩 해 막 몰라 지금은 시세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형 레고 열심히 할 땐 그랬어 뒤쪽에는 거대한 뿌리가 깊은 나무가 하나 있어 위쪽에는 단풍나무 노란색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봄똥 나오는 약간 그 초파릇파릇한 나뭇잎이 있고 저 멀리 보이지 얘들아 요 멀리 요 요 요 요 요 요 긴 나무 보이지 요런 나무들이 약간 그 리븐델의 몽환적인 느낌을 주잖아 그냥 그냥 야 이거 봐봐 얘들아 원탁에 이렇게 다 모여 앉아 있어 미쳐버렸잖아 요 느낌 반지의 제왕을 진짜 열심히 본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명이 깊다 진짜 와 영화에서 나왔던 그 장면 하나하나가 이 디오라마 제품 한켠 한켠에 이렇게 콕콕콕 박혀있다니까 이 검 뭐야 얘들아 아라곤의 검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실두르의 검 아니 이 실두르의 검이라고? 야 그 정도급의 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옆에 넘겨보자 이거 봐봐 기억나니? 리븐델에서 프로도 베긴스가 쓰러져가지고 침대에서 약간 그 정신이 잃잖아 딱 눈 떴는데 이제 간달프 할아버지가 잘 잤느냐 하는 그 장면 기억나지? 그 장면이야 간달프 할아버지의 의자도 저렇게 예쁘게 잘 표현이 되어있어 그냥 의자브릭 그냥 콕 꽂아놓는 게 아니라 작은 부품들 좀 써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의자라는 거지 그리고 프로도가 다리가 짧잖아 그걸 배려해가지고 프로도 침대 아래 초록색 발판을 깔아줬어 보이니? 와 그리고 프로도 지금 앉아있는 침대 뒤에 좀 봐봐 고대 엘프의 문양이 빡 박혀있어 스티커야 와 좀 여기서 열받았어 저게 스티커더라고 야 이 정도 되는급의 제품은 뭔 스티커를 넣어주냐 했는데 이불도 스티커야 잘 보면은 스티커 뜬 거 보이지? 참 침대는 예뻐 우리 집에 있는 시몬스 침대보다 예쁘거든? 하 근데 스티커야 하 우리 집 침대도 스티커는 안 붙어있다 다리 블럭 잠깐만 뭐 다리가 블럭이라고? 오메 다리가 블럭이다 나 그거는 못 봤어 얘들아 다리가 레고 블럭이네 피규어 다리가 아니라 야 그 뭔지 알지? 뭔 브릭인지 알지? 헤드라이트 브릭이라고 쳐봐봐 그거랑 1 곱하기 1 저 살색 플레이트 끼워놨네 그걸로 앉아있는 표현을 해줬네 미쳤네 와씨 나도 못 봤는데 뭐 발견한 애 뭐냐? 레고 핵 고인물 아니여 더 멋진 건 뭔지 알아? 지금 보물 상자에 체인 메일이 들어가 있어 이게 뭐 드래곤 비닐로 만들었었나 그때? 이게 지켜주잖아 이 프로도를 나중에 요 조끼 미스릴 갑옷 조끼 요게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또 스티커야 뭔 미스릴 갑옷이 스티커냐? 여기서 좀 많이 빡쳤어 그래가지고 좀 아쉽더라 야 스티커가 많아서 그리고 이봐 프로도 삼촌 누군지 알지? 빌보 베긴스 빌보가 이때는 머리가 하해 이야기를 쓰잖아 빌보가 약간 자기 여정을 또 이야기로 쓰고 있잖아 호빈 이야기를 여기다 적고 있는 게 그게 딱 보여 3 and back again 저게 저게 뭐더라? 무슨 말이더라? 아휴 어쨌든 빌보 베긴스가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를 쓰는 장면 하나하나까지 다 표현이 돼 있다는 거지 빌보 책상 45도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지? 미처음 다니까? 와 돌압소 근데 앞면만 예쁜 게 아니야 뒷면에도 다 이야기가 들어있어 여기 보이니 얘들아? 반제주왕 1편에 나왔던 그 명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들어있어 야 호그와트급이라고? 아니야 호그와트보다 더 잘 나왔어 내가 봤을 때 호그와트는 마이크로 스케일 요 코딱지만 한 스케일로 나와가지고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피규어 스케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피규어 스케일로 나왔다고 레고 피규어를 딱 놔도 어색하지 않는 그 스케일로 나왔다고 그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이거 사도 될 거냐고 물어보지마 제발 이 정도까지 형이 열폭하면서 말하고 있는 당연히 사야지 3달 굶고 사야 된다 얘들아 한 달에 20만 원씩만 모아라 어떻게 해서라든 20만 원씩 모아서 3달만 버티고 한번 사보자 우리 야 이건 무조건 무조건 사라고 하면 내가 또 이상하다 내가 레고 무조건 사라고 하면 야 그것만은 또 사입군이 없어 야 이거 봐봐 미쳤어 위에서 항공샷 이렇게 쫙 약간 한반도 같은 느낌도 있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호랑이 무늬 같은 한반도 느낌이 나와있어 진짜 예뻐 얘들아 그 레고 디자인할 때 있잖아 예쁘게 만들려면은 높낮이가 확실하게 표현되어야 예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확실한 나라잖아 그래서 예쁜 나라야 동고서저가 확실하게면은 얘들아 레고 작품이 예뻐져 저 위에 첨탑 제일 높은 곳에서부터 쭉 아래로 떨어지는데 점점 높이가 낮아져 메인 건물을 지나서 작은 지붕을 지나서 요 정원 아르웬의 정원을 지나서 그 아래 작은 대장강까지 야 너무 떨려가지고 형이 지금 너무 흥분해서 사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요거 지형 조립해놓은 거 보이지 뒤에 폭포 보여? 폭포 작은 폭포 두 개 지금 떨어져 있고 시냇물 앞으로 흐르는 거 보이지? 그 시냇물 위에 회색 다리 요 다리도 영화에 나온단 말이야 분명 요 다리 위에서 아라곤과 아르웬이 뽀뽀를 했나? 아닌가? 아무튼 뭐 요 다리도 영화에서 나왔던 거 같아 그리고 이렇게 나무 요 나무 조립되는 기법이 내가 이번에 A자형 오두막 제품을 만들었거든 그 제품이랑 거의 흡사해 앞으로 레고 나무는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 같아 뒤에 이거 이거 봐 이거 뭔지 알지? 깨진 검 그게 이 실드로의 검인가? 동상 앞에 있는 모루 위에 깨진 검까지 하나하나 다 표현이 돼있다 3월 1일 3일절에 출시한다고? 오 쉣 만세 나 3월 5일날 출시하는 줄 알았거든? 아 4일 더 기다려야 되는데 3월 1일 만세 만세 뭐라고 3월 8일 출시라고? 뻥치냐 레고가 기분 나쁠 뻔했네 그래 야 내가 알기로도 3월 5일날 VIP 출시고 3월 8일에 곤출시야 그래 야 형이 정확하다니까? 좌측에 저기 보르미르 피규어랑 아라곤 지금 책 읽고 있는 거 보이냐 안 보이냐 책 두께 보이지 아라곤이 힘만 세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도 영리한 캐릭터거든 야 그래 야 얘들아 크기가 가늠이 안 되지 가로를 70cm라 그러더라고 너희들 혹시 집에 초등학교 동생 있니? 그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한 70cm 될 거 같거든? 아닌가? 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돼 집에 다들 장롱 하나씩 있지? 양말 넣어놓는 그 장롱 위에 올려놓으면 딱 사이즈 맞아 너무 예쁘지 않냐? 야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돼 얘들아 이거 특히 이렇게 좀 고가의 제품들은 먼지를 털어내기가 좀 힘들어 먼지 털다가 막 작은 부품 막 나와불고 그래 그러니까 먼지 쌓일 거 같으면 큰맘 먹고 하나 맞추는 게 나아 아니면 뭐 마이미점 장식장을 맞춰도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레고 하다보면 그래서 형이 지금 레고 끝판왕 집 살라고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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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고 있다 근데 집이 손에 안 잡혀 얘들아 아 우리나라에 집 사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이런 장식장에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데 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보다는 옆쪽으로 전시해 놓는 게 예쁜 것 같아 뒤쪽은 그냥 내가 만들면서 재미를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지 장식을 뒤쪽으로 한다? 잘 모르겠어 야 사우르네 탑은 언제 나오냐 근데 그거? 바라뚜르? 형 오르상크 탑 예전에 한 8개 모았거든 오르상크 10237 제품 두 개 남기고 다 팔았어 두 개의 탑이니까 어쨌든 두 개는 남겨놓고 팔았어 얘들아 어때? 그러니까 꼭 서랍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컵이나 잡지 같은 거 올려놓는 곳에 슬슬쩍 그냥 올려놔버려 그러면 엄마 아빠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큰 거를 너한테 치우라고 하진 않을 거야 얘들아 크기가 얼만한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크기가 이 정도 돼 야 이 정도면은 꽤 큰 거 아니냐? 타이타닉급은 아니어도 에펠탑 이후로 또 이렇게 멋진 제품이 나와줘버렸어 내가 2월에는 A프레임 오두망 쓰읍 조금 약했는데 형은 50만 원 이상 나가는 레고를 좋아해 그런 레고들은 내가 미리 이미지 받아보면 그렇게 가슴 찔 수가 없더라 이런 이미지는 없어 공홈에 없더라 야 이거 위에서 항공샷 보는 거 진짜 예쁘지 않냐? 근데 얘들아 자세히 봐봐 바닥에 무늬 있잖아 저거는 프린팅 같아 보이더라 아니냐? 얘들아 골룸 피규어가 없더라 내 생각에 반지의 제왕은 작은 시리즈로 나와줘야 돼 한 6제품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왜 해리포터만 그렇게 계속 밀고 가는지 모르겠어 반지의 제왕을 좀 내달라고 호빗이랑 너무 예쁘지? 얘들아 진짜 꼭 사서 만들어보자 우리 다 같이 와 뭐 나무 뿌리만 봐도 가슴이 막 설레고 그래 형은 얘들아 이거 봐봐 아르웬의 정원이야 와 너무 예쁘지 않냐? 와 6월의 신부인 줄 알았어 근데 아르웬도 저 책을 들고 있어 얘들아 저 책은 뭐야? 와 계단 표현 봐봐 계단을 그냥 계단 브릭 쓴 게 아니라 커브 돼 있는 그 브릭을 눕혀가지고 끼웠어 레고 조립 기법이 많이 발전했구나 10년 동안 그걸 또 한 번 느꼈다 형이 그리고 저 아르웬 뒤에 저 테이블 보이지? 저 진짜 엘프 마을 가면 있을 것 같은 테이블이야 아르웬 폼 미쳤다 정원 지붕 봐봐 뭔 해창도 아니고 이야 뭐라 형이 할 말이 없다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아서 형은 이거 이미지 보면서 울었어 얘들아 거짓말 좀 못해서 너무 행복해서 너희들도 레고 출시하면 나중에 너희들 10년만 지나봐 행복해서 막 눈물이 뿍뿍 떨어진다 내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레고가 다시 출시하면은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지? 어더라 얘들아 저 그림 보이니? 이 뒷부분이거든? 이 그림에도 하나하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 알지? 저거 싸우론이잖아 싸우론이 이제 저기 누구냐 쟤? 쟤 죽이고 절대 반지 뺐잖아 그때 부러진 칼 그 칼을 아까 저기 보르미르가 쥐고 있었잖아 아 이실두르 그래 이실두르 그리고 여기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배? 유령선이니? 이 배 잘 모르겠어 이 배 정체 아는 친구 있으면 말해줘 아 누메모르 탈출선이야 어우 진짜 반지 찐덕후들 다 모여있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이실두르의 검 보이지? 이 장면도 명장면이지 그리고 요 그림 얘들아 미나스티리스니 이거? 미나스티리스가 요렇게 그림으로 바뀌어있는 거 보니까 하반기에 한번 우리가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? 약간 그런 기대를 해봐 이거 헬름 협곡이니? 미나스티리스 맞아 그치 이거 야 그래 설마 다음 복선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까 그 배 누메모르 탈출선이 제품으로 나올 것 같고 요 싸우론과 이실두르의 최종 전투라는 약간 그런 제목으로도 제품이 하나 나와줬으면 해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되는 제품으로 야 그럼 이 이실두르 피규어의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 이거 미나스티리스 나오면은 형은 100만원이어도 사고 200만원이어도 살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게 지붕 보이니? 요거 너희들 그 목걸이 열쇠고리 만들 때 쓰는 그 구멍 뚫린 플레이트 부품이거든 그걸 또 이렇게 문양으로 넣어줬다 와 감탄 그 잡채다 진짜 그리고 아래쪽에 이 아르웬 아빠가 요 엘론드잖아 스미스 아저씨 매트릭스에서 형은 매트릭스 세대라서 미안해 엘론드가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 아버지 정말 그를 반지 원정대에 보내실 겁니까 진정 그는 제 사랑 제 로망 제 모든 것이라고요 어젯밤에 뽀뽀도 했다고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엘론드 아저씨한테 아라곤을 전쟁터로 내몰지 말라고 약간 고런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좋다고 또 우리 속 없는 저 호비 친구들 두 명은 그걸 지켜보고 있어 속이 없어 애들이 얘들아 여섯 조각으로 나눠진 거 보이지 이사하기 편하라고 미쳤지 않냐 돌았어 돌았어 일단 첨탑 하나 정원 하나 피규어 열다섯 개 그리고 정원 땅 지형 부분 하나 메인 건물동 하나 보조 건물동 하나 총 여섯 개로 나눠져 이거 근데 위에 지붕 타일 보이니 얘들아 이거 다 붙여야 돼 니들 이거 다 붙여야 돼 너희들 간에 수공업으로 잘 보고 붙여라 이거 문이 삑살이 나면 그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진다 형 말했다 이거 눈 똑바로 뜨고 안 졸릴 때 붙이라고 큰일 난다 이거 피규어를 한번 우리 한번 살짝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자고 엘론드 아저씨 변화가 거의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치마 브릭이 바뀌었어 그 전에 엘론드 아저씨는 내가 내 기억으로는 다리였거든 근데 치마로 바뀌었어 그리고 프린팅이 정말 예술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머리 파츠 새로 나왔다 헤어에 요정 귀 뾰족 귀 여기 원래 있었니 파츠가 형 옛날에 엘프 500마리씩 모을 때 이거 있었으면 다 싹쓸이 했을 것 같은데 브릭링크에서 엘프 귀 요 파츠가 새로 나왔어 간달프 간달프도 나는 이 치마 다리보다는 그냥 일반 그냥 레고 피규어 다리가 더 좋아 근데 이 치마 다리가 원래 엄청 잘 빠지는 그 슬로프 브릭이었거든 아는 애들 깔 거야 다 지붕 지붕 만들 때 쓰는 그 슬로프 브릭이었어 근데 언제부턴가 미니피규어 시리즈에서 이 치마 다리가 피규어 상체 토르소의 수개 스터드가 쏙 깊게 꽂을 수 있게 다시 새로 나왔거든 그 다리가 들어가 있어 반면에 고깔모자는 아 너무 아쉬워 저 고깔모자는 진보가 없어 똑같아 옛날이랑 똑같아 지팡이도 아쉬워 야 저 지팡이 좀 그만 좀 바꿔주지 간달프 지팡이가 저게 뭐냐 야 간달프 노하겠다 노하겠어 백색의 간달프 되기 전에 야 좀 그래 빌보 베긴스 얘들아 근데 놀라지마 얘들아 빌보 베긴스 확대해보잖아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일반 막대기 같아 보이잖아 아니다 이거 자기가 이야기 쓰고 있는 양피지다 위에 자세히 보면은 양피지 그게 인쇄가 돼 있더라고 약간 옷이 좀 해리포터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아르웬 아 얘들 여기서 연애하고 있네 그리고 오른쪽 아라곤 아르웬 피규어도 의외로 조금 좀 좀 약간 단순해 하얀색 그냥 로브 로브 이게 끝이야 그리고 목걸이 약간 요 느낌 글로우나 반짝이 같은 거 탁 옷에 입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 그리고 아라곤은 진짜 뭐 술 먹은 아저씨야 이거 옛날 아라곤이 더 난 잘생긴 꽃미남 같이 생겼는데 영화의 고증을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라곤이 좀 의도치 않게 아저씨가 더 된 것 같다 수염이 아우 막 덥수룩해 아라곤 피규어는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막 그냥 친구들 줘버리고 그랬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네 야 도대체 하얀색 난쟁이 누구니? 드워프 이거 누군지 아는 사람 제발 정답을 알려줘 누구야 얘 사루마는 아닐 거 아냐 키가 작잖아 간달프 아들이라고 야 간달프가 결혼했어? 간달프가 뭔 아들이 있대 김 리 얘들아 김 리 도끼 업그레이드된 거 보이지? 도끼가 옛날에는 나무꾼이 들고 다니는 그 도끼였거든? 근데 지금은 이렇게 멋있는 미쓰릴 도끼 들고 다닌다 도끼 가운데 날에 홈도 파여있어 삭삭 그치? 수염 투구까지 야 저 투구 프린팅 들어가 있는 거 봐봐 옛날부터 김 리 피규어가 잘 나왔거든 헬멧 멋있어 그리고 이제 프로도 백인스 눈 저 퍼렇게 질린 거 보이지? 반지 삭 껴불면은 투명인간 되는 거 알지? 반지 딱 낀 거야 손에 딱 이렇게 껴지지가 않아가지고 손에 얹혀놨어 레고라서 레고 반지 딱 껴서 지금 프로도 투명인간 모드야 그 부분을 잘 표현해줬어요 나 이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렇죠 머리카락이 다시 새로 나온 거 같아 약간 조금 다른데 새로 나왔어 내가 봤을 때 얘가 피핀인가? 아무튼 뭐 호빗 사총사 머리 파츠는 똑같네 냈다 얘가 샘인 거 같아 얘가 샘일까? 진지한 표정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샘이야 목도리하고 있고 그리고 메리랑 피핀 아우 나 얘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더라 영화 보는 내내 아우 좀 보르미르 야 보르미르 방패 보이지? 방패가 저렇게 프린팅이 또 멋있게 쫙 들어가 있는 방패가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 같아 오른쪽에는 저 칼 뭐니? 새롭게 보는 거 같은데? 보르미르 피규어는 예리전이랑 비슷해 느낌이 그래서 딱히 뭐 안 짚고 넘어갈게 근데 얘 헤어 헤어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? 아라곤 머리랑 다시 한번 내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오래된 파츠들이라서 좀 식상해 레골라스 레골라스가 뭔가 이마가 좀 넓게 나온 거 같아 그 레고 피규어 여기 경사전 있잖아요 이렇게 짱구 앞짱구 요 부분이 너무 적나라하게 딱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 나는 앞머리를 조금만 더 덮어주지 아무리 레골라스가 M자 탈모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덮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 긴 활 여전하고 활통이 없어졌다 레골라스 하면 또 활통인데 내가 봤을 때 이 머리카락에 활통 못 낀다 옆으로라도 어떻게 딱 빼주지 이거 야 레골라스는 이맛 아니냐? 화살이 한 발밖에 없어 빨리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실드로의 검을 고쳐준다는 엘프 두 명이 들어가 있어 차라리 아르웤보다 난 이 엘프 피규어가 더 예쁜 거 같아 앞에 약간 그런 체인메일 같은 느낌으로 삭 나면서 그 샌드그린 색상의 이 팔 쪽이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참 예뻐 표정도 너무 귀엽지 않아? 약간 주근깨 좀 있어가지고 속눈썹 길고 그리고 이 남자 엘프 요 엘프도 약간 표정이 엘프스러워서 괜찮았던 거 같아 대신에 다리까지 프린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 어 뭐야 3월 8일 출시 예정으로 바뀌었네 아 얘들아 잠깐만 레고 리분들 와 개부럽네 야 나 옛날에 이렇게 받을 때 나도 기분 좋았는데 저 행복해하는 표정을 봐 내 표정이랑 별다를 거 없지 한번 열어보세요 선생님 언박싱 해주세요 빨리 저 형기증 나 미칠 것 같거든요 아 선생님 아 언박싱 안하고 이미지로 설명만 하고 이거 난로 먹습니까 오 여기 뭐 떴다 레이싱브릭 아저씨도 받았다 빨리 조립하셨네 아 부럽다 아 근데 이 아저씨도 항상 불만이 많아 뭔가 형이 항상 이 아저씨 레이싱브릭 선생님 형님 항상 보거든 영상을 근데 뭔가 조금씩 불만들이 다 있어 야 내가 불만 한 가지 있으면 너희들 난리 나잖아 댓글에 서양 레고 덕후들은 불만이 항상 더 많아 얘들아 형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아니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미지로 날먹하실 겁니까 아 한 2주 정도 더 빨리 받으셨을 텐데 아 끝입니까 이분은 똑같아 나처럼 못 받았어 이미지로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됐다 형이 리뷰 꼭 해서 올려줄게 얘들아 진짜 진짜 형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리뷰해서 올려줄 테니까 우리 꾸러기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만 부탁할게 형은 그게 전부다 형 저보면 디테일 상당해 알았어 흐흐흐흐